1위 후보와 함께 날아온 보민 예은입니다 이번 주 1위 후보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NCT 127과 Tomorrow My Together 우리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하인드의 댄스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트리프 안녕하세요 Tomorrow My Together입니다 네 두 팀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NCT 127부터 소감 들어볼까요? 네 네 우선 저희가 오늘 특별히 1위 후보 소감을 시즈니로 3행시로 준비했는데요 자 그럼 운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시! 네 시즈니한 1위 후보 소감은 가라 하나 둘 셋 시! 정말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님! 네가 너무 고맙잖아 시즈니 고마워 감동이네요 그렇다면 어떤 세리머니 공약을 준비하셨나요? 네 만약에 우리가 1위를 한다면 복싱글러브를 껴가지고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NCT 127에 복싱글러브 셀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Tomorrow My Together 우리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일단 1위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모두 모아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모아 분들 기대해주시고요 1위 후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1위 하시게 된다면 뮤직뱅크에서 첫 1위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세리머니 공약을 준비하셨는지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사과머리를 이렇게 묶을 거고요 정말로 깜찍하게 묶을 겁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Tomorrow My Together의 사과머리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무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트렌디한 멜로디 들으면 어깨가 들썩이는 Only One Of의 엔젤 만나러 가볼까요? 뮤직! 어 잠시만요 Only One Of의 무대가 끝나면 엄청난 넥스트위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! 안녕!